여러분들은 미국 TV 앨런 쇼를 아시나요? 앨런 쇼는 미국의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앨런 리 디제너러스가 호스트를 맡아 진행하는 토크쇼입니다. 방대한 시청 연령층 뿐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쇼를 이은 최고의 토크쇼로 평가받기도 하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TV 토크쇼이죠. 그 인기를 방증하듯 앨런 쇼의 MC를 맡고 있는 앨런 리 디제너러스의 발언은 항상 논란으로 이어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도 어김없이 논란을 일으킨 앨런은 특히 한국인이 출연할 때마다 서슴치 않는 비하 발언으로 우릴 분노케 만들었는데요. 해당 방송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짧은 영상 하나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비트박스 스타 윤대웅인데요. 이 영상을 계기로 앨런 쇼까지 출연하게 된 이 소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살고 있던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비트박스를 시작한 그는 어릴 때부터 상당한 재능을 보였는데요. 이후 자신의 본명인 큰데 그리고 수컷 웅자를 따서 빅맨이라는 닉네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의 비트박스의 시작은 한국 비트박스의 전성기라고 알려진 2017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빅맨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십에 출전한 그는 인상적인 멜로디 라인과 베이스로 심사위원들의 눈에 띄었지만 아쉽게 예선 탈락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참가한 경연, 전라북도 전국구 대회인 바이더 제이비 비트박스 배틀에서는 업그레이드된 퀄리티로 무대에 선 빅맨은 예선 통과 그리고 8강까지 올라가 에이펙스라는 비트박스와 연장전이라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의 경험치를 쌓아 레벨업을 하던 빅맨은 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매년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안 비트박서들의 축제 아시아 비트박스 챔피언십에 와일드카드를 제출하여 통과하게 됩니다. 와일드카드란 규모가 큰 비트박스 대회에서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대회가 열리기 전 유튜브에 자신의 비트박스 영상을 올려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자 중 가장 실력 있는 몇 명을 뽑아 실제 무대에서는 온라인 예선 방식입니다. 그 후 그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비트박스 배틀 다이투다이에 참가하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윤대웅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거의 로또가 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윤대웅은 너무나도 뜬금없이 엘렌쇼의 출연 제의를 받게 된 거죠. 빅맨은 어떻게 엘렌쇼의 출연 제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산대회를 마치고 쉬고 있던 와중 미국의 DC인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커뮤니티 레딧의 한 게시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빅맨이 업로드했던 아시아 비트박스 챔피언십의 와일드카드 영상을 누군가 레딧에 업로드하였고 이 영상은 곧 1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사실 레딧은 엄청난 트래픽을 가진 대형 커뮤니티답게 급속도로 빅맨의 영상을 퍼지게 하였고 뉴스, 라인 개그,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전세계적인 바이럴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정말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 이 영상의 총 조회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전세계에 퍼진 영상을 다 합친다면 1억 뷰 정도의 기록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된 빅맨은 그렇게 비트박스 신의 월드 스타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엘렌쇼 역사상 첫 비트박서로 초대된 윤대웅은 부푼 기대를 안고 미국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설렜던 마음도 잠시 세트장에 들어선 빅맨은 이내 엘렌의 무례한 행동들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엘렌은 이전에도 한국인 비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엘렌은 자신의 방송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의 태도가 매우 심각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봉준호가 통역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하다가 영화 이야기로 넘어갔을 때에는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 서슴없이 영화의 중요 내용을 스포일러를 한 데다가 심지어 그 내용마저 틀리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봉준호 감독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에 해당 클립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현재 싫어요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댓글들도 이 미국인은 자기가 영어를 쓰는 거에 큰 자부심이 있나 봐 엘렌은 기생충을 보지 않은 게 분명하군 등 대놓고 엘렌을 비꼬거나 욕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엘렌은 실제 성격도 매우 좋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한 무명의 코미디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레스토랑에 엘렌이 방문했는데 자신을 보곤 매니큐어를 했다는 이유로 점장에게 항의해 잘릴 뻔했다는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의 점심에 고기와 생선이 들어가는지 감시하거나 물개고기는 이누이트들이나 먹는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등 안 좋은 이야기가 수도 없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불친절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2020년 7월엔 엘렌과 프로듀서들의 악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폭로되자 워너 브라더스 측은 엘렌 쇼에 대해서 내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머라이어 캐리 등 엘렌 쇼에도 출연했던 몇몇 셀럽들은 SNS에서 엘렌의 실체를 폭로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엘렌의 실제 성격이 대놓고 적을 만드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부분인데요. 한편 비트박서의 출연 소식에 한껏 기대해 부풀어 촬영장에 도착한 그녀는 비트박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녀는 빅맨에게 인터뷰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엘렌은 미국은 첫 방문인데 어떠니?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윤대웅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그녀의 질문에 산타모니카에 다녀왔다. 한국보다 노출이 있는 편이라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 라고 수줍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렌은 통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웃더니 세트장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웃음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했죠. 이후 그녀는 그에게 잠시 저기 좀 봐주시겠어요? 저기도 노출하고 있는데요? 라고 위층을 가르켜 그의 시선을 돌렸는데요. 그때 실제로 상위 탈의를 한 남성 무리들은 윤대웅에게 인사를 건네었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는 윤대웅의 머리를 신기한 듯 보더니 이게 한국에서 인기 있는 헤어스타일이 맞냐며 한국인 통역사 머리까지 손가락질을 하며 한국인의 머리 스타일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상이라도 했는지 의연하게 대답하는 윤대웅의 모습은 우리를 뿌듯하게 만들었죠. 이후 계속해서 비웃음과 조롱 그 사이를 왔다 갔다 넘나들었던 그녀는 윤대웅에게 비트박스를 보여달라 요청했는데요. 윤대웅의 공연을 본 엘렌은 이후 갑자기 겸손한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윤대웅의 공연을 본 엘렌은 윤대웅의 공연을 본 엘렌은 그를 대했던 엘렌은 그의 실력을 인정하게 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죠. 그리고 윤대웅 무대를 당신의 친구들도 봤으면 좋겠다며 진심으로 그에게 칭찬을 건넸습니다. 당시 세트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느꼈던 거지만 윤대웅의 실력은 실로 대단했는데요. 이후 빅맨은 엘렌 쥬의 출연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크 스웨거, 플레이스테이션 CF, 서브웨이 CF, 러시아의 탤런트 쇼,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그는 이렇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비트박서로는 최초로 한국의 대형 연예 기획사인 사이더스 HQ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이더스와 계약을 맺은 빅맨은 비트박스를 포함하여 가수, 엔터테이너로서 활동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렌 쇼를 기점으로 화려한 전성기를 이루어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대웅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메신저의 역할을 거뜬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평범했던 한국 고등학생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서게 된 거죠. 비트박스 아티스트이자 가수이자 엔터테이너 빅맨은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의 멋진 활동에 앞으로도 응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해외에 나가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그의 행보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